한국국토정보공사 판과 판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인 탓에 지진도 잦죠. 대륙 간 교차점인 이곳은 방문객이 많습니다. 철 따라 수많은 낙은해가 오가죠. 결코 호의적인 서식지는 아닐지라도 터키의 야생은 용감하게 싸우고 있습니다. 그들의 목표는 생존입니다. 전투자의 목표는 생존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